안녕하세요 부양남무풍입니다 오늘은 10월 18일 화요일 난초여행 94회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주 동안 잘 계셨죠? 부양에 지난 토요일에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 부양인의 밤을 해 가지고 모임을 해 주신 호야님 이하동문 회원들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셨던 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제가 그거는 말씀을 못 드려도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후 오늘 앞으로 부양이 더욱더 발전되는 부양으로 거듭나가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4회 난초 방송을 열심히 열심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점점 아니습니까? 저희 부양에는 꽃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시는 고객분 한 분 한 분 이래 가지고 감탄사를 연발 이번에도 전시회 때 멀리 서울 대전 평태 광주 멀리 부산 포항 이런 데서도 너무 많이 오셔 가지고 꽃들 연발 연발 탄신을 하고 그렇게 가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지금 저희들이 아니습니까? 다음 주가 되면은 다음 주가 되면은 꽃이 아니습니까? 막 거의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니습니까? 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전시회 때 오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니습니까? 그죠? 저희 워크라나가 이게 거의 지금 한 400 한 500 화분이 동시 다 발로 피기 때문에 지금 카텔레아 워크라나가 정말 진수 정말 아니습니까? 이게 워크라나가 어떤가? 꽃밭에서 이래 가지고 전시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전 세계적 역사적인 이런 날은 없을 겁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아니습니까? 동시에 아니습니까? 이렇게 꽃들이 많이 피어 주네요 많이 피어 줘 가지고 저는 이렇게 강개문화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번에 우리가 지금 발원 아니습니까? 그 꽃들 물방원을 기대를 했는데 꽃이 나왔을 때 엔젤마크가 없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꽝을 했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꽃들을 이렇게 많이 달고 있는데 요거는 판매를 안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니습니까? 이게 꽃들을 보고 선배를 해 가지고 전시회 때 아니습니까? 그죠? 전시회 때 안그러면 요거 완전히 만개가 되었을 때 아니습니까? 그죠? 잘라 가지고 분주를 해서 저렴이 판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여기에 제가 봐보세요 이주미 꽃도 이렇게 피었고 이렇게 모든 게 아니습니까? 꽃들이 다 예쁘게 요거는 아마 다음에 판매 방송에 나갈 거에요 판매 방송 나오고 다음에 이번에는 워크레이너러가들이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을 거에요 판매 방송에 요거 후웅도 이렇게 꽃이 많이 피었던 거 요것도 판매 방송에 나갈 거에요 저렴하게 판매 할 겁니다 후웅 여기도 꽃 나오고 여기 안에 한번 보세요 막 꽃 안 있습니까? 그죠? 와 여기 제가 이제 하나를 감탄하는 게 엘도라도 꽃이 얼마나 오래 꽃 상태가 좋은지 아니습니까? 그죠? 한 꽃대 안에서 여기에 보이시죠? 여기에 꽃 한 대에 일곱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곱 개가 일곱 개 들어가 있고 지금 엘도라도 꽃이 여기에 잠깐 한송이 오늘 첫 개화를 냈습니다 첫 개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피는 꽃인데 수줍은 듯이 이렇게 피는데 정말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선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분을 이렇게 하루 동안 제가 이제 모종 때 부터 있으면 이렇게 이제 길렀 겁니다 길렀기 때문에 정말 좋은 꽃대로 한번 봐보세요 꽃 천지입니다 꽃 천지 오래오래 기르면 오래오래 기르면 이렇게 있습니까? 꽃도 안 있습니까? 그 되고 저희 부양 이제 토분에 있습니까? 토분을 구입하시라는 이유가 부양 토분은 항상 아니 있습니까? 이렇게 딱 정갈하게 아니 있습니까? 그렇게 돼 가지고 있고 마지막에 이렇게 카틀레아가 가장 자라기 좋을 정도로 지금 만들어 낸 거예요 만들어 났기 때문에 아니 있습니까? 꼭 아니 있습니까? 이래가 대주로 가실 분들은 부양 아니 있으면 낮은 핑토분을 사용하세요 핑토분은 전용 토분 핑토분을 아니 있습니까? 사용하시면 정말 아니 있습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결과가 있고 요거는 젠마니 누브라 요거는 저 뒤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뽑지를 못하게 돼 가지고 붙어 가지고 그 뭡니까? 뿌리가 완전히 다 붙어서 붙어 가지고 뿌리가 감아 가지고 나벨을 뽑지를 못하겠습니다 그게 그냥 그냥 부양 토분에 있습니까? 여기에 낮은 토분에 있습니까? 그 따다가 카틀레아 전용 토분이에요 이거는 대형 카틀레아 적는 토분에 심어 가지고 이런 건 아이들은 거의 1년에 물 한 두세 번 얻어 먹을까 말까 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분이 크기 때문에 여기도 마지막 자태를 이래 가지고 진짜 형 향 좋습니다 야 멋지죠 그죠 이게 옛날에 이제 저희들도 이래 가지고 토분이 없었을 때는 다른데 토분을 제가 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했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부양에서 옛날에 토분에서 일본에서 보고 와 가지고 대차를 수작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결국은 내량 생산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부양 토분을 진짜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토분을 제가 개발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정말 이래 가지고 그라나를 기르려 시려 꼭 이 토분을 추천합니다 이런 토분은 계속 탄재가 생겨요 왜 그러나 이게 바깥에 숨을 시지를 안하고 뿌리 안에 수태 속에 물이 너무 많으니까 걔네들이 숨을 못 쉬고 뿌리가 바깥에 공개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접촉을 못하니까 뿌리가 숨을 못쓰고 뿌리 끝이 생장점이 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주면 아니습니까 별 이상 없이 잘 자를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밟으라든가 모든 꽃이라든가 잎이 이게 정말 조금 원활하게 푸른 빛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조금 망가져 가면서 자라기 때문에 이제 취미가들은 항상 푸르고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거 그죠 올해 저희가 첫 워크레나 꽃이 피었습니다 피어 가지고 이게 이제 올해 이것도 첫 모양의 첫 꽃인데 제대로 꽃이 피지를 하는데 st 282번 그죠 셀룰레아 몬티아줄 카오카미 하고 셀룰레아 나피스 나줄리 일본 하고 했습니까 이거는 일본에서 ACWJ에서 AM상을 받았던 그런 아이인데 첫꽃이라 가지고 그렇게 반듯하게 피지는 못하는데 내년에 예쁘게 피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래 가지고 꽃은 첫꽃이고는 꽃이 좋습니다 좋아 가지고 지금 요새 발만 조금만 발달이 되었으면 내년에 더 좋은 꽃이 피겠죠 그죠 요거는 오래전에 저도 이런 아이들을 좋아해 가지고 했었고 여기에 델리카트키오가 올해 꽃이 꽃이 한송이 두송이 세송이 네송이 다섯 여섯 일곱 옅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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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송이가 피는데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네 송이, 다섯 송이가 피네요. 열한 송이가 피니까 요거 보면은 정말 좋은 꽃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꽃 봉우리가 보이는 것이 심상치 않은 꽃들 하나 오늘 요번에 이제 또 해가지고 제 눈에 띄어 가지고 다른 데로 돌려놨습니다. 앞으로 193번은 주의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193번은 스톤필드 하고 나피스 나줄리 하고 아니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나줄리 5번 하고 꽃들 이제 했는데 여기에 올해 이제 첫 꽃이 피는데 꽃이 한 송이 저쪽에 뒤에 두 송이 피고 앞에 전진에 한 두 송이 정도 필 것 같던데 아이는 어떻게 필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죠 궁금하기도 하고 여기는 지금 싱크인 테나리오 여기 붙였습니다. 붙여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꽃이 이제 지금 저 안에 빼꼬만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음 요 안에 여기 여기 꽃이 붙었습니다. 여기에 꽃이 붙었습니다. 보이죠 이게 지난해도 이제 보았는데 첫 꽃은 잎 속에서 나와 가지고 올해는 되도록 잎 속에 꽃을 안 붙이려고 제가 물을 많이 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건조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예쁜 꽃이 피겠죠 그죠 지금 그 하루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하루에 아니 있습니까 한 다섯 여섯 하부는 아니 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꽃이 필 것 같아요 필 것 같아 가지고 아마 눈을 떼지 못할 그런 아니 있습니까 그런 광경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잠깐 돌려 보겠습니다. 한번 쳐다봐요 이런거는 전시회 아니 있습니까 조금 빠르겠는데 뭐 엄청나게 아니 있습니까 꽃 붙었습니다 여기도 이런거는 이런 아이들도 전시회는 조금 이렇겠죠 이러고 여기 꽃 봉우리 한번 봐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전시회가 아니 있습니까 지금 한 한 달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20일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에 저는 꽃은 아마 조금 일찍 펴면은 일찍 펴면은 오시면은 조금 늙은 꽃들을 아마 보시게 될 거에요 늙은 꽃들을 보시게 돼 가지고 지금은 부양의 상태가 하루하루 지금 꽃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어 가지고 오시는 분마다 아니 있습니까 감탄을 잘 내고 있는데 꼭 오셔서 한가하실 때 아니 있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최고 절정이 다가가는 다가오는 그런 시대를 가지고 꽃이 정말라 아니 있습니까 너무너무 이래 가지고 이게 우리 부양꽃미남이 부양꽃미남이 대만에서 자기가 난 선배대가 꽃 사온다고 해 가지고 가 가지고 사왔던 맥시마 교배종 그죠 맥시마 교배종 인데 여기에 처음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요리 있을 때 워크란을 넣으켜서 시작에서 워크란을 넣으켜서 사온 게 이렇게 피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는 믿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 있습니까 이래서 이래서 하는 말이 음 아무튼 야 위에 저희도 덴판에 하나 멋지게 피었네요 덴판에가 요 시기에 조금 빠르게 피었습니다 저는 이거 아직까지 꽃이 핀 줄 모르고 있었는데 꽃이 피었네요 이렇게 들고 가서 바깥에 들고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뭐 이거는 저희 집에 하나분 밖에 없어 가지고 어 요거는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분 밖에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음 하는데 이게 덴드로비움이라고 하기도 어중환하고 덴파라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순수하게 이렇게 하얗게 이제 이런 꽃이 피어 가지고 정말 전도 이렇게 감동스럽습니다 나중에 또 봄에 또 이렇게 피겠죠 지금 여기서는 꽃들이 여기저기 안 있으면 또 쏘다 이중꽃들을 나중에 또 봄에 하면 또 필 거에요 어 요리는 요번에 너무 많이 건조를 시켜 나니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꽃이 피는데 아무쪼로 그죠 이는 꽃 보고 즐기고 어 즐기고 부양에 꽃 구경하러 많이 오세요 여기에 오면은 요거는 거는 앞으로 한 10일 10일 후에 되면은 10일 후에 되면 바로 빵 필 거에요 요런 거는 한 3 4일 그렇게 되고 요거 다음 방송에 아니겠습니까 아마 어마어마하게 아마 필 거에요 이게 예를 들어도 여기에 다음 방송에 또 다는 피지는 안 하겠지만 아마 어마어마하게 아마 필 거 같아요 여기에 또 피면은 요거만 잘 피었을 때 요거 하나만 가지고 가 있으면 쫙 제가 방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도록 하고 오늘 또 오늘 94회째 난초 방송 그죠 어 요렇게 즐겁게 마무리 하고 어 지금 한절기 어 지금 아마 오늘은 어 저쪽에 위에 경기권에서는 영양가 내려가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쪼로 이 한절기에 어 회원님 구독자님 어 몸 건강이 또 계시다가 즐겁게 우리 부양 전시회에 참가 하셔야죠 그죠 어 그렇게 해 가지고 올해는 정말 어 어 그래나 카틀레아 풍년이 되는 그런 전시회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시고 화이팅 되세요 화이팅